자기야, 많이 먹어. 내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. 하지만 그녀에게도 단 한 가지 단점, 나보다 못할 요리 솜씨. 밥도 못해, 국도 못해, 라면을 물도 못 맞추고 간장이지 콜라지도 구별 못해. 너를 너무 좋아하지 마, 너를 너무 사랑하지 마. 정말 이대로라면, 결혼은 좀. 웬일인지 어느 날 저녁 초대한다며, 너의 집으로 나를 불러진 나는 기대했었지. 꿈꿔꿔꿔 또 금어, 네가 해줄 맛은 저녁. 기대하며, 상상하며, 숟가락을 든 그 순간. 이렇게만 없어도 되나요? 도대체 무얼 없는 건가요?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만든 게 더 나을 것만. 맛이 없더냐 내게 묻네요. 또 내게 무슨 의미 있나요? 정말 맛있다라고 했더니 그녀 웃으며 한 그릇도 주네요. 날 살려줘. 끝이 통한 그녀, 아무 연락 없고. 그녀 친구 통해 안 그녀의 소식. 영어, 일어, 아무 중국으로 다 알고는. 다닌으로, 시간 없다고 하네요. 그런 그녀 갑자기 내게 연락해왔죠. 다시 한 번 더 저녁 초대를 하겠다네요. 난 괜찮다 왜 부른다 말을 했지만. 혹시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너에게 달려갔는데.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요?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?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. 맛이 없더냐 내게 묻네요.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.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. 알고 보니 그녀는 나를 위해서 요리하고는 다녔던 거죠. 나는 그것도 모른 채. 이렇게 맛없어도 되나요? 이렇게 맛없어도 되나요? 이게 사람이 만든 건가요? 이런 게 있다는 소문도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. 맛이 없더냐 내게 묻네요. 눈물을 흘리며 난 말했죠. 머리에 달라고 이렇게 맛있는 요리는 난 처음이야. 저녁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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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깨 배불러? 누구냐 넌. 에이. 잘 깨 배불러?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